어? 저게 어디지? 김영? 어, 저 북쪽에. 야, 진짜 에메랄드 빛이다, 그죠? 아유, 너무 잔잔하다. 동해바다 삼척 정도가 다면 파도가 아주 넘실대고. 그런데. 아버님, 왜 이렇게 딱하세요, 또. 바닥이 왜 안 나. 삼척 차냐. 나도 발 담그고 싶었는데. 나도 한 번, 나 여기 이거 할게. 엄마 안 하세요. 엄마 안 하시지, 아주 빨리. 민수 씨다. 아, 저 여수 씨. 예뻐요. 아니, 뭐 화보 촬영하시나, 뭐 하세요? 그게 아니라 볼에다가 글 쓰는 거잖아요. 저희가 이름을 서로 오픈할 수 없었을 때 저희끼리만 아는 암호로 그게 대장하고 쫄병이라고 한글로 써 있어요. 그 앨범 자켓 같은 거에 스페셜 땡스 투 쓰잖아요, 가수들. 거기에 괜히 막 제이제이비 사랑해요, 이런 식으로. 그렇게 티 안나게 연애를 했었죠. 알레리 꼴레리 하고 있네. 아니, 생나게 뭐 하고 있는 거야. 어, 뭐 하고 있는 거야. 아, 이런 거. 이거 70년대 하는 거 아니야, 70년대. 아, 이런 거. 이거 70년대 하는 거 아니야, 70년대. 아, 존스러워. 아이, 까추리시네. 아, 부러우면 지는 건데. 졌네. 어, 미쳤다. 민수. 민수야. 이거 봐봐. 민수, 우리가 데리고 갈까? 둘이 좀 찍을래? 어머, 이모한테 봐봐. 이런 거 한 번 더 하면 또 온다. 두 분은 존재 자체가 화보야, 화보에스터. 봐봐. 이리 와. 왜 도망가? 도망갈 거야. 예, 예. 상상만 하던 그림이거든요, 솔직히. 근데 진짜 그게 현실에 이루어지니까 뭔가 되게 꿈 같았어요. 안 해? 안 해? 안 해? 난 해? 왜?